안녕하십니까 이상로 입니다 딱 5분 주식전략과 추천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5분에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SK E닉스 10만원 이탈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하락하는 이유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은 앞으로도 이어질까 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시작 전망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다중바닥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재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한 저항구간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오늘 급락이 나타났었지만 급락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이라는 부분으로 봅니다 조종 및 행보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구요 자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기 반등은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10월달 그리고 11월 때까지는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다시 한번 더 가파른 반등을 이루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구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시장이 빠질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대응을 못했던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욕을 먹어 가면서도 시장이 빠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구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분들 보다는 훨씬 더 대응을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반도체 기업들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하라 그랬는데 SK하이닉스는 장중에 10만원대를 이탈한 모습도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우선 지금 보시면 전일 하락을 했던 기업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8%가 빠졌구요 자 그 위에 asml 같은 경우에도 지금 5.2%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랩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전일 3.2%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반도체 기업들과 반도체 장비기업들이 모두 다 빠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느냐 라는 건데 자 일단은 유동성에 대한 감소 정책을 쓰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이 내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로 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테이퍼링 이라는 것은 한 번만에 유동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줄여 나가는 정책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투자 여력이 감소한다는 거죠 자 예전에 그 지표 하나를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행지수를 보면서 미국에 대한 선행지수가 하락할수록 이런 투자 여력도 감소했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라든지 기업들이 빠지는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맞게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유동성이 일단 줄어든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가치주의의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성장주 및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성장주 및 기술주들은 지금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투자를 이어지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반드시 기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현재 그런 거품들이 지금 걷어져 가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1월 달부터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시장은 주도주가 개편이 일부 나타나는 과정이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지금 일단은 우리가 지수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단에 있는 3200포인트에 대해 다중바닥이 형성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죠 다중바닥이 형성되고 나는데 빠지면서 투매성 대형주에 대한 매도세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거래대금은 증가했고 거래량은 그대로니까 똑같은 거래량이라도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는 걸 대형주에서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봤던 여기 반등 나올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 반등이 왜곡된 반등이다 일부 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반등일 것이다 왜곡에 대한 현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주가는 빠져버렸고 그리고 현재 다중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는 모습이었는데 아 여기서 못 넘어가면 위태롭다 아니다 다를까 다시 한번 더 빠지면서 시장이 오늘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자리가 상당한 저항구간이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대신 그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SK E닉스를 보면 자 SK E닉스가 지금 10만원대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SK E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9만원 초반대까지도 가격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적어도 이제 9만 5천원대가 무너져야지만 거기에서 저가를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10만원 밑으로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은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한 번만에 최저가에 대한 바닥을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9만 5천원을 명심하자 그 자리가 무너진다면 좀 더 좋은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 계속 이어서 보면 자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등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화폐가치와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공부하면서 제가 일몸교연하게 정리해드렸던 것이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다들 기억나시죠? 자 거기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화폐에 대한 가치와 물가가 있으면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춰버리고 물가가 그대로라면 이 물가는 오히려 비싸 보이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했죠 지금은 이 화폐에 대한 가치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1대 1에 대한 거래였다면 이 화폐에 대한 1을 오히려 0.5로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재료, 원자재는 1이었는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미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2배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화폐를 더 찍어내버리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화폐가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원재료, 원자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경기 회복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에서 벗어날 정도로 급등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재 원자재, 원재료 가격들이에요 알루미늄 박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런 원재료들이 상당 부분 이상 급등화가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췄던 것이 식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마땅치 않다고 하죠 지금 현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하는데 테이퍼링을 급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린다 가계가 힘들어진다 그렇다 보니까 테이퍼링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유동성 축소를 거기에 금리 인상도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이런 당분간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격 인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이 농산물 가격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진흙금은 이따가 산업재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농산물 가격들 그리고 음식역종에 대한 물가 상승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중국이 석탄 수입을 금지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역량도 있다고 봐야 돼요 석탄 수입이 금지가 되다 보니까 석탄을 이용해서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단가가 올라가니까 2차적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랐던 게 뭐예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지금 시장은 봐야 된다 불확실성은 큰 시장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빠진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빠지는 것을 기다려왔단 말이죠 그죠? 현금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 현금을 지금부터는 집행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디영주 정확하게 바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오늘 내일장 관심주 보면 일단은 롯데정밀화학 최근에 신고가를 현재 가고 있고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리고 우리 회원방송 얘기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7만원대부터 현재 10만원대까지 오늘 터치하는 모습인데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이는 초산에 대한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초산은 PVC 비닐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에서 암모니아에 대한 역할이 좀 더 과도되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양상들을 봤을 때 지금 재평가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이런 분위기가 3분기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기간에 대한 수급 들어온 것은 이유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링크제네시스라는 기업인데 링크제네시스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정보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있다고 보고 오늘 가격적인 부분에서 과매도 구간을 찍고 올라온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봤고요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력 변화 장치 직률을 교류로 변화시켜주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장치를 만들어낸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두산 퓨어설이 납품일 수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스마트 공장은 저는 대세가 될 거라고 보고 공장 명사를 이루어진다면 이런 스마트 공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재평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3분기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책을 곧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소를 안 적어 보내신 분들은 주소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는 한국경제TV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우리가 하락을 예상했지만 막상 또 하락하면 상당히 걱정도 많이 되고 더 하락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사람이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극복해 왔던 여러분들과 저이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잘 극복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믿고 따로 오시고요 함께 한번 즐겁게 극복을 해 보자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푹 쉬시고요 내일은 집중해서 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